네, 세부 많이 봐주십시오, 다들. 1월 1일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힘찹니다. 시장이 너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죠. 이제는 좀 바로 잡아보려고 해요. 오늘 헝캐님께서 동보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 링크, 그리고 이 페이지. 이거 바이비트 아닙니다. 자꾸 바이비트라고 하시는데 바이비트가 아니고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내가 발음을 할까? 고민을 많았습니다. 비트?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건가인데 제가 구글에게 물어봤습니다. 발음 한번 들어보실게요. 다시 한 번요. 되게 늘어지네요. 갑자기 축 처집니다, 발음이. 비와이비트라고 하겠습니다. 바이비트 아닙니다. 바이비트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바이비트의 스펠링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비와이비트라는 곳은 자기네들이 설명하기 밑에 내려가시면 뭐 여기 보시면 여기 크리프터 퓨처 스트레이딩 인포메이션 플랫폼이라고 자기네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언제? 바로 어제 그제. XIP. 이게 지금 뭡니까? XIP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여기 보시면 그레이스케일 인베스먼트 홀딩스라고 돼가지고 그레이스케일이 매일 매일 트위터에 올라오는 내용을 뭔가 그래프로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거를 보고 특히 이쪽 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 지금은 막 이게 막 갑자기 추가로 갑자기 늘어났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기억하시죠? 이게 막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거의 918만 개를 919만 개 920만 개 반올림하면 그거를 그레이스케일에서 덤팅을 쳤다라고 해가지고 봐라 이것 봐라. 그레이스케일에서 그만큼 개수를 털어냈다. 이렇게 다들 하면서 링크가 엄청 돌았었어요. 이때. 그래야 막 공포에 휩싸였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저한테도 그거를 링크 보세요 하고 댓글로 다 하시는 분 계셨고 많이 좀 계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다 떠나서 엑시당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짚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데이터 잘못됐습니다. 이거 910만 개, 920만 개 뭐 그레이스케일에서 털었다? 틀렸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실게요. 근데 저는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레이스케일은 신탁이에요. 이렇게 그냥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 시장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맹목적인 신뢰, 맹목적인 추종이 너무 많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매집했다고요. 그레이스케일이란 큰 회사가 자기네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캐시, 클래식, 직캐시, XIP, 밑에 있는 건 스텔라까지 해가지고 자기네 돈으로 매집했으니 그렇게 큰 세력이 자기네 돈으로 그 큰 돈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매집을 했으니 믿어도 된다라는 논리가 있는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볼륨 넘어갈게요. 자 이것은 사실은 어떤 기사냐면 바로 코인텔레그래프의 11시간 전에 나온 보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BYBT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그때 이제 알았잖아요. 그레이스케일이 털었다고. 근데 이곳에서 저 털었다라는 소식을 그대로 보도를 한 다음에 좀 더 추가로 조사를 했어요. 이 코인텔레그래프라는 곳은요. 좀 신뢰하셔도 됩니다. 언제 만들어졌냐면 미국의 유명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문 글로벌 미디어오고 2013년에 설립된 거고 현재 한 이제 뭐 한 7년 가까이 그렇죠? 7년, 8년 그래서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되고요. 이곳에서 그레이스케일의 대변인 그레이스케일 대변인의 답변을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들어서 보도가 나왔어요. 그레이스케일 대변인의 보시면 그레이스케일 스포크 퍼스나 있잖아요. 그레이스케일 대변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투자 상품 중 어느 것도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상환 프로그램 그냥 말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세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리 투자 상품의 순보유액은 사모 기초자산 가격 및 발생된 관리수수료로 인한 유입의 결과로만 변경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우리의 투자 상품에 의한 기초자산의 대량 판매에 대한 진술은 거짓이며 부정확합니다.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입니다. 여러분 XRP 트러스트에요. 이거 자꾸 놓치신데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의 USD 가치가 크게 감소한 것은 XRP USD 가격 하락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수치를 뽑아낸 BYBT라는 사이트에 이 코인 텔레그래프 기자가 다시 이 BYBT 사이트에 물어봤어요. 이 그레이스케일 대변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920만 개 XRP를 그레이스케일에서 털었다고 이런 수치를 왜 냈냐 물어봤어요. 아직 BYBT에서는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 불과 이틀 동안 어제까지 해도 막 털었다고 댓글 따른데도 막 난리가 난리가 아니었죠. 그때 완전 잘못된 정보였어요. 자 다시 이제 짚어볼게요.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여기 왜 나와있는지 상환 프로그램이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그레이스케일 공식 홈페이지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비트코인 트러스트입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잘 보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레이스케일 이거 트위터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발표가 나요. 맞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 BYBT 홈페이지에서 이걸 수치화시켜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레이스케일 그럼 뭐 안됩니까? 자기 돈 가지고 이 코인을 매수한댑니까?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보시면 뒤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트러스트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이 홀딩포셰을 보면 가격들이 다 다르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의 가격과 다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신탁이에요. 신탁. 신탁이란 사전적 의미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탁이 뭐냐.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맡기는 일이다.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맡기는 겁니다. 즉 그레이스케일은 뭐하는 데냐면요. 이거를 자꾸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아니래요. 이건요. 트러스트입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하고 있는 트러스트에요. 뭐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그레이스케일 공식 홈페이지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파큐입니다. 파큐. FIQ. 프리퀀트 앤서링 퀘스천. 커미션 먹는대입니다. 연간 커미션 보고 계십니다. 비트코인 2%. 캐시 2.5%. 이더리움 2.5%. 쭉쭉쭉. XRP 연간 2.5%. 그리고 매일 이벅이 차지가 됩니다. 수수료 먹는대입니다. 고객들의 돈을 예치를 해줘서 자기네들은 수수료를 먹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만한 프리미엄 또 따로 먹고요. 브로커입니다. 여기 지금 헌키님 계시지만은 제가 알기로는요. 뭐 다들 뭐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 얘기하지만은 그레이스케일을 직접 구매를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헌키님이 유일해요. 이쪽 제가 아는 선에서. 헌키님 그걸 아시고 저도 그거 듣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줘도 아니래요. 그레이스케일이 본인동 가지고 사는 거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는 여기는 다 트러스트입니다. 자기네들이 주식을 파는 거예요. 트러스트라는 하나의 개념의 주식을 마켓 퍼포먼스 보시면 이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이거 보시면 비트코인 트러스트지만 실제 비트코인 가격과 다르죠. 맞아요. 자기네들이 비트코인 가격과 어느 정도 연동을 시켜서 하나의 고객들이 사기 좋은 주식 형태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파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그걸 파는 겁니다. 즉, 맞습니다. 트러스트 회사, 신탁 회사, 브로커입니다. 예, 맞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이 직접 매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직접 매수하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는 그런 논리 구조로 투자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과반 이상입니다. 과반입니다. 과반. 여기 보시면 이 조항들, 특히 오버뷰 보시면요. 여기 나있어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Does Not Current Operate Redemption Program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한글로 한글로 번역할게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현재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라고 나있어요. 자, XRP 트러스트도 볼게요. 이거 XRP 트러스트죠, 여러분. XRP 트러스트도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이번에 XRP잖아요, 그죠?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는 현재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라고 나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그레이스케일 대변인이 우리 투자 상품 중 어느 것도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SEC SEC의 그레이스케일이 SEC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그때 인가 받을 때 이거 SEC잖아요, SEC. 진공거래위원회. 여기서도 이미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상환을 했었어요. 근데 이...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까지 알 필요 없긴 하지만 상환 프로그램이 규정 M을 위반했던 우려로 이게 다시 상환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냥 뭐 6개월 6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그냥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끝나고 만기가 되면 그때 이제 하는 거고 이게 뭐 갑자기 뭐 비트코인 가격 아, 비트코인 가격 떡 나간다. 리플 가격 떡 나간다 해가지고 뺄 수 있는 그냥 그냥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얘네들이 이게 보시면 XRP 클릭해서 보시잖아요. 심볼 볼게요, XRP. 이게 보십시오. 이 데이터가 지금 말이 되냐고요. 30일하고 31일 보십시오.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홀딩스 XRP 가지고 있는 개수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걸 치환을 시켜가지고 XRP 가지고 있는 개수가 뭐 3,500만 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된 데이터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틀 만에 떡 나겠다가 답변도 없고 코인 텔레그래프의 답변도 없고 갑자기 1월 1일 현재 해가지고 갑자기 다시 올려놨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거짓된 데이터에다가 당한 겁니다. 헌키님 네, 저 GBTC ETH 그리고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게 GBTC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트러스트 이게 ETH 그리고 ETCG 그죠? 투자 중이고 각 상품은 코인 가격 따라 맞추는 증권이라고 보면 돼요. 프리미엄은 진해가 올렸다 내렸다고요. 우리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된 데이터에 당한 거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해가지고 확 올려요? 그러니까 그리스케일 대변인 한 말은 이게 갑자기 떨어진 거. 즉, 우리가 이거 막 해석할 때 너무 잘못해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게 AUM 이 뜻이 무슨 뭐 이게 달러 적혀있지 않을 뻔이 근데 무슨 개수래요. 개수가 뭐 떨어졌대요. 아니에요. 이거는 AUM이란 뜻 오늘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AUM이 뭐냐면 Asset Under Management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예요. 지금 굴리고 있는 돈이에요. 굴리고 있는 돈이 이거는 개수가 줄어들어서 줄어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XRP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줄어든 거라고 대변인이 설명했던 거. 그리고 개수가 갑자기 내려올 수 없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조항에 현재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만기가 딱 되면 그냥 그때서야 만질 수 있는 거지 그 중도에 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메사리라고 들어보셨죠. 메사리가 저기 저기 저쪽이 뭐 서울 동쪽감이 있는 미사리가 아니라요. 거기 뭐 조선경기장 있는 미사리가 아니라요. 그 메사리인데요. 메사리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메사리의 메사리의 투자자 메사리 투자자 이거 좀 여기 레뎀션 프로그램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메사리 투자자 분석감이 제품 책임자인 뭐 퀴아오 왕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즉 GBTC가 설정되는 방식에 대해 주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여기 조항 즉 GBTC나 XIP 트러스트나 똑같은 게 뭐다고요? 아까 뭐라고요? 이거요. 이거 이거 상환 프로그램 상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왜 내 건데 왜 내 건데 왜 내가 이걸 상환을 못하냐 당신은 당신의 돈을 그레이스케일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 ETF가 펀드의 기본 자산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될 때 중재자 거래소에서 계약을 구매하고 이를 뒷받침한 자산을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그 베리 실버텍에 돈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6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터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가격 자체가 이걸 내가 할인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자 그레이스케일은 무슨 빠른 속도 증가하고 있으면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기 적혀있죠. 메사리 미사리가 아니라요. 메사리요. 여기 나와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GBTC에 대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상환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나브 NAV가 뭐냐면요. NAV가 그 펀드의 순자산 가치 그냥 원래 그 펀드의 본래 가치 여기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고 할인이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냥 그대로 일단 우리가 읽고 가자고 여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할인 거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잖아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해당 주식에 대해서 내가 바로 딱 처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해당 기간 동안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생성상환 메커니즘은 ETF 같은 것에 기본이 고정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아까 면책조항이 있었잖아요. Does not currently operate the redemption program 상환 프로그램이 현재 하고 있지 않다. 무엇 때문에? SEC의 규정 M을 위반했다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현재 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바이빗이 절대 아닙니다. BYBT라는 현재 본인들이 플랫폼 트레이딩 플랫폼 제공한다는 사이트에 따르면 여기 있는 것이 바로 개수가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개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건데 이거 절대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31일, 31일이 있었던 XRP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XRP 추정치 이 숫자도 틀렸고요. 이것이 줄어들었다고 틀렸다는 겁니다. 뭐가 줄었더라고요? 그레이스케일 대변인에 의하면 갑자기 숫자가 줄어들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럼 결과가 뭐 때문에 저게 이 트위터에 올리는 이 AUM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냥 XRP 가격이 떨어져서 떨어진 거다. 여기 XRP 가격이 떨어져 떨어진 거다. 지금 8.4잖아요.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11시간 전에 8.4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XRP가 이게 12월 28일이잖아요. 이때만 해도 11.2였어요. AUM AUM AUM이 무슨 뜻이라고 다시 한번 asset under management 운영자산이에요. 운영자산 뭐 특별한 뜻 없어요. 운영자산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11.2였다가 이게 28일이에요. 그리고 29일에 오니까 떨어졌죠. 왜 떨어졌다고요? 이만큼 떨어졌죠. 개수가 빠져서가 아니라 가격이 떨어져서 맞아요. 이 그래프는 거짓입니다. 이 그래프는 거짓이에요. 그냥 거짓입니다. 그런데 코인텔레그래프에서 그레이스퀼 대변인에 대해서 이건 개수가 아니라 가격이 떨어져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자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얘기했는데 다시 이 BIBT 사이트에 코인텔레그래프 기자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는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 놓고 그래 놓고 갑자기 XIP 개수를 확 올려버렸습니다. 1월 1일자 여러분 앞으로 어떤 것들 자료를 보실 때요 특히 새로운 사이트 뭔가 공인되지 않은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취득하실 때 그때는 팩트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참에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이참에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레이스케일이요 그레이스케일이요 본인도 가지고 투자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트러스트라고 적혀있죠. 그레이스케일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 전부 다 트러스트 비트코인 트러스트 세피 트러스트 트러스트가 뭐다 우리말로 좀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신탁입니다. 즉 믿고 맡긴답니다. 자기 돈 가지고 굴리는 게 아니라는 곳입니다. 즉 고객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나중에 이게 만기가 되면 그냥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계시고 그레이스케일이 그랬으니 된다. 이건 진짜 위험한 논리라는 거예요. 그건 논리가 되게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401k 이건 오늘 약간 주제랑 있긴 하지만 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런 걸 하는지는 옛날에 헌키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없나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아 이거 제가 오늘 좀 힘 찼습니까? 수술료 먹는 브로커입니다. 여러분 수술료 먹는 브로커라고요.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앞으로도 좀 이런 정보들 이런 사이트들 우리가 앞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뭐 잡초 깍습니까? 잔디 깍습니까? 잔디 깍는 기계 면치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프리미엄 이란 것도 있어요. 사실은 대략 20% 맞아요. 실제 비트코인 가격보다 그레인스케일에 파는 주식을 환산했을 때 한 20% 비싸요. 20% 비싸요. 네 이거 보십시오. 얘가 약간 비와 비티가 20% 비쌀 수 있지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레인스케일에서 살려면 주식으로 살려면 비싼 거 맞잖아요. 그 비싼 거를 짊어지더라도 세금 혜택이라든지 회계처리라든지 주식으로 인한 거 그리고 커스터디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는 조건이라든지 여러 요소들이 프리미엄 안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 별도의 수수료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돈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이걸 하는 거 겠죠. 근데 이 밑에 데이터 보십시오. 얘는 그래도 내가 대충 신뢰하겠는데 이더리움이 실제 이더리움 가격보다 그레인스케일 사는 게 2배도 높고 얘는 24배가 높네요. 얘는 7,8배 높고 이거는 솔직히 데이터 팩트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결국 그레인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개수의 변화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